그러면 이제 제가 양념장을 먼저 물미역 섬초무침에 양념장을 할 건데요. 양념장 하기 전에 요게 지금 양파거든요. 그런데 지금쯤 이제 어머님들이 보관되어 있는 양파가요. 사실은 약간 아린맛을 조금 갖고 있어요. 너무 보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무침 할 때 양파를 그냥 채 썰어서 넣으면 나중에 양파의 아린맛 때문에 다른 채소나 다른 재료들까지도 약간 식감이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채 썬 다음에는. 꼭 한번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아린맛 없이 양파의 단맛을 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꿀팁이네요. 꼭 찬물에 한번 씻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드는데요. 양념장 그릇이 좀 크죠. 여기다 바로 묻히려고 그래요. 고추장 준비하시고요. 고추장이요? 네. 우리가 보통 초무침에는 고추장이 들어가긴 하잖아요. 그래서 고추장 넣는데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고추장의 반만 넣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국간장인데요. 국간장을 2분의 1큰술만 넣으세요. 2분의 1큰술. 그래야지 감칠맛이 조금 살아나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진간장이에요. 국간장, 진간장 다 들어가네요. 네. 왜냐하면 진간장만 하면 약간 저는 감칠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국간장하고 좀 섞었어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게 지금 다진 마늘이고요. 그 다음에 다진 파를 넣고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이제 팁인데요. 바로 저는 고춧가루의 양을 많이 안 하고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서 코만 맛을 조금 살려줍니다. 그래야지 요 물미역이 갖고 있는 비린맛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칼칼하게 먹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설탕 약간 넣고요. 그리고 요게 바로 2배 식초예요. 우리가 1배 식초를 넣게 되면 식초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물성이 생겨서 좀 질척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2배 식초로 이렇게 조금만 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. 자,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요렇게 초무침 해놨는데 살짝 참기름 냄새가 조금 날 때도 있어요. 참기름 넣으셔도 괜찮은데 내가 오늘 만들어서 내일 먹을 거다 이러면 참기름 넣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기름 맛이 조금 겉돌거든요. 근데 지금 만들어서 바로 먹을 거다 그러면 나는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묻힐게요. 이제 시금치 먼저. 양념만 했는데 벌써 군침이 덮고. 맞아요. 시금치 먼저 넣고요. 그 다음에 물미역 아까 데쳐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넣고요. 이거 양파. 자, 여러분 시금치는 10초. 네, 물미역은 20초가 되겠습니다. 이게 식감이 아마 이따 드시면서 이야, 식감이 이게 10초, 20초인데 이게 기가 막히구나. 맛있는 거예요. 그런 걸 잘 몰라요, 주부님들이. 많이 데쳐서 그냥 너무 그냥 흐물흐물해지고. 행복한 아침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요.